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박경태 도전합니다 첫 포인트 창권 선수에게 한번 쉽게 갈 수 있었을 만큼 초반에 쉽게 정수차가 많이 나다가 그럼요 빈템을 줬다가는 안재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를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도 진행을 하네요 언제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이번엔 백핸드 대결에서 안재현의 실 묵직하게 오는 공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재현 흐름을 잇는 거는 확실히 안재현 선수가 잘하네요 네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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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헉 보니까 회전이 스피드 인 진짜 많으면 죽을 때도 있고 튈 때도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치솟은 안재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박경태의 승리였어요 네 6대5 한 포인트 자 7대5 но 네 또.. prayed..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기력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우와 안재현 멋진 포인트네요 박경태는 흔들리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긴 서브 이번엔 리드는 계속 안재현이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것들을 잘 봉쇄해주고 봉쇄해주고 만들어가는 박경태 공격 맞받아 칩니다 박경태 난재현 그렇군요 그 집중력 이어갈지요 이어가면 첫번째 게임을 따놓을 수 있습니다 쟤 우어어어어어어어 현장에서 한 분을 보시면 현장담을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홀렛 현장에 온 ba 저는 공격력 적극적으로 지금 그 랠리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용을 특히 중반 이후에는 본인 서브 때 포인트를 다 땄는데 초반에는 본인 서브 때 난재현 삼국 와 아이쿠거든요 네 와이쿠 나이스 곧바로 동점이 됐습니다 박경채 힘찬 백핸드 탑 확실한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네 뜹니다 살아있어요 안재현 승부를 걸어봤습니다만 이게 승리로 와야 짜릿한데 아직 승팔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할리 안재현 또 걸리고 맙니다 박경채 안재현 선수 부담감이 확 올 겁니다 야 지금 스쿼드 안재현이 설설 이 부담이 와요 오 emergency 아아 아 contro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 9대6 박경태 리드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갔죠 안재훈 선수는 득점으로 만들어주는 저런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죠 득점을 멋지게 멋지게 만들어 더브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박경태가 지킵니다 상승 코스를 갈라줘야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작전을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안재훈 버텼고요 안재훈 공을 뚫어낸 듯한 강한 공격이었는데 잘 버텨냈습니다 뺏겼기 때문에 이겨도 4점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경기를 이기는게 중요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도라말를비아 선수들의 2대3 고! 안재현! 방어를 어떻게 봉쇄할지를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재현의 봉쇄 자 계속해서 먹히고 있습니다 스포어를 짜가고 있는겁니다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아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예 서브 2개 박경태 승부가 통합니다 아 똑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붙여나가면서 잡아가고 있어요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어요 6대5입니다 아 박경태 다시 한번 도망가고 싶은 안재현이고요 박경태 아 안재현 나갔습니다 6대7 살아있어요 아 안재현 수면 저렇게 되면 박경태는 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눈에서 자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9대6 박경태 파워 힘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아 이런 거는 안재현이 강해요 매치 스코어입니다 박경태 밖으로 달려와 박경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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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경태